자리를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셋이 안고 내가 구부려 아니 근데... 아 이 아저씨 진짜 또... 아니 근데 이거 존나 실수하네 왜요? 아니 몰래 온 손님이 근데 진짜 지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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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저도 오빠 몰래 온 손님이 대손 대손 대놓고 온 손님 몰손은 따로 있어요 앉으세요 아 지멘 아니 이거 뭐 술 마시나 나겠어? 아 진짜 그러면 몰래 온 손님으로 미소 언니한테 전화할거야 아 걔는... 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공과사가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아 오시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쓰리샷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아직까지 일비시네요 어? 예? 아 이제 금방 좋은 일 있을 거야 어 어 형님 오늘 보셨죠? 위곱이도님 오시던데요? 어? 아 진짜 나네 약간 감동이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자리를... 아 예 형님 잠깐만 제가 일로 갈까요? 아니야 내가 절로? 지혜가 일로 오고 내가 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왜요? 왜요? 아니 나 또 이 새끼 또 갑자기 또 어디 파갖고 또 손가락 디밀 거야 하하하하 아 결단한 거 결단한 거 아 뭔 소리십니까? 아 결단한 거 결단한 거 정신이 혼미해갖고 아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원래 근데 뭐 먹을 때는 철구 옆에 있으면 안 돼 어? 아니 왜질 거죠? 근데 저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 욕먹을 거 뻔히 아니 지혜 내가 불렀어 욕먹을 거 뻔히 알고 있었어 나도 아 지혜 내가 불렀는데? 여러분들 지혜 진짜 제가 불렀습니다 지혜한테 너 부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뭐 오늘까지도 이렇게 뭐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보였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떽떽거리고 그래야 되나? 어? 여기서 지까지 40km인데 어떻게 혼자 타고 가 그니까 아니 이런 그림은 철구 네 방송에서 둘이 항상 많이 보여주는 거잖아? 어? 어? 근데 지혜 근데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 제 와이프인데 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아이 그건 농담이 있고 영화에요 형님 아하하 농담이 이제 농담이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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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아니야 그래도 아니 BJ 맞아 지혜도 BJ니까 그니까 그니까요 지혜가 형님보다 배비 빨리 날 거 같은데 아 이제 그런 얘기는 네 왜 이렇게 배비 인감하시지 아니 근데 들리는 얘기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떤 면에서든 뭐 아니 근데 까르마를 못 믿어도 아니 두기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 뭔가 또 좋은 의전도 들은 게 있나 모르겠나 오늘 뭐 잘하고 왔어 둘이? 아 아 근데 진짜 진행은 이 형님 최강이야 나 이 형님 없었으면 진짜 X될 뻔했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와 내 뇌정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와 170개 감사드립니다 와 17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되나? 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더 편한데 이렇게 그거랑 번호가 달라? 아 좀 달라 와 와 1717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17에 감사합니다 제 개인 리액션은 조금씩 죄송합니다 딥했다가 할게요 요즘 최근 팬들이 거의 풍력이 뭐 와 저희가 최지철 했던 게 마지막이 지코 형 집에서 형 강남 시절에 그치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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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흥계로 팬 가입하고 아따 아 아 짓고개는 몇 개죠? 요즘은 팡팡이게 해서 팔파리 어 오 우리 머스탱님 청구개 감사합니다 참우개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런데 진짜 마지막 최지철 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 최지철이랑 불렸던 게 효군이 결혼식이었고 또 에릭꼬 고마워. 시켓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했던 게 형네 집이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치 그때랑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변했지. 철구 결혼도 했고. 형 위래로도 갔고. 저는 군대 가야 되고. 저는 소송 끝내야 되고. 아니 근데 뭐 들어왔는데 무슨 법원 이기 이만큼 쌓여있네. 어? 아니 보지는 않고 막 쌓여있는 것만 봤고 하다보니까 왔다. 아침마다 경찰에서 통화가 검찰이랑 검경 합해서 40평씩 봤습니다. 거기 불쌍하게 사십니까? 그러게 말이다. 근데 뭐. 오늘 저때문에 선비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사실 오늘 공방을 하고 났지만 오늘만큼은 좀 이따 술도 먹고 이러면서 오늘 좀 내려놔서 저도 조금은 10선비였다면 5선비 정도로 가보고 싶어요. 요즘은 이전에 효근이 방송할 때 보니까 선비 컨셉이 아니라 요즘은 뭐 출마하려고. 아니 진짜 전투인 코스프레 하던데? 출마하던데? 아니 요즘은 이제 풍선 많이 받으니까 그냥 항상 아 예예예. 이런 식으로. 아 예. 아 예.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너희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오고 싶다 했냐고. 말이라도 똑바로 해주던가 해줘야 나한테 그래 진짜 우는데? 내가 말하면 내가 혼자 해명하냐? 제가 나가면 될까요? 진짜 우는데? 원래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긴 하는데 절구야 여자들 울때는 그냥 가만히 내미 둬야 돼 형님 무릎 꿇잖아요 우리는 괜히 버릇대고 이럴까봐 여자 딱 문다 만약에 미소였다 야 나가서 울어 나가! 우린 바로 그래버리지 진짜 싫어해 엉그럽게 저랑 겁막았다가 그 다음날 싸덩이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났다고 이건 아니고 그냥 달래주로 갔다오 형님이었잖아 진짜 버릇 나쁘게 든다 그럼 제가 갔다올게요 제 집주인이니까 제수씨 형이 근데 오늘 공장 다녀오셨어요? 어허허 이게 인마 요즘 유행하는 밀렵군 룩이야 아니 그냥 그냥 시장 쪽에서 파는 아저씨들이 이게 인마 미군 인마 공수부대 인마 있고 아직 모르지 이런거 아는 사람들은 아실거에요 여러분들 오늘 뭐 미녀 게스트도 있고 나름 사냥하려고 알지? 사냥꾼복장으로다 아니 형님 아하 방송가는 인마 무슨 밖에 그렇게 분위기를 신경을 쓰고 어?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불러서 왔는데 아하 방송은 방송 아니냐 인마 그것도 방송이 중요한거지 그 큰상 그 여자 그 치마 포개 그 의지 뚫려갖고 어? 아니 그건 맞잖아 아 그건 맞죠 어 어 이 새끼가 아니 많이 변했네 아니 형님 흔히 매전에 그 레전드 그 뭐야 혼자 손술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 족붓같이 뭐 저 새끼 방송 안꺼? 그러니까 막 순죽이면서 순죽이면서 막 그 흔히도 그러시잖아요 아 우리는 그거는 방송계니 사고 날까봐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부분이고 음 형님 포켓몬스하고 그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 해봤었는데 그 존나 중독성 인정? 있어 날만 이제 좀 풀리고 근데 애들이 싫어해 왜요? 왜냐면 너무 이제 좀 반복되는 이제 그거에 이제 그거니까 아니 근데 포켓몬스 없고 그 전설 너무 안풀어주더라 응 그거 존나 어이없더라 진짜로 나도 이제 그래서 이왕 시작한거 한 7일까지만 하고 어 그 뒤에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음 참고라 형님 뭐하시지 괜히 아니 뭐 아니 뭐 좀 약간 뭐 좀 지혜한테 이래서 좀 약간 좀 서운하고 그런 부분이냐? 아유 그게 아니라 아따 이 새끼가 완전 이거 뭐 인추한 사랑꾼 다 됐네잉?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넌 어디가서 상남자라고 하지마 너무 눈치를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창고라 형님 얘기했는데 왜 밝고나세요? 아니 아니 상남자면 창고라 형님이랑 이제 예? 맞다위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걔랑 맞다위를 내가 왜 해 아니 아니 일단 둘이 일단은 어 기분 나쁘면 서로 기분 나쁜 사이잖아요 예? 아니 기분 나쁘고 잘시고 할 건 없어 온라인상에서 창고라 형님이 막 또들어 패니까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약간 좀 이제 산도 상해서 저 새끼 언급하지마 아니 그거는 그냥 또들어 패는 수준이 아니라 걔는 광적으로 집착을 해 어 진짜로 그게 꼭 저럴 필요까지는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음 창고라 형님 재밌는데 아이 그래 그거는 너 인천 가서 따로 존복질하고 어 어 비글잠 아니 뭐 같은 와 이새끼 여기서 막 이렇게 두둔해 버리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나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몇명 분들한테 쪽지를 받았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지코랑 창현웅이나 팟빵하면 레전드 나온다 에 나는 근데 불편은 너무 불편해 버리고 하면 조금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철구 좋고 어떻게 좀 감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 왜요? 이거 하면 아니 그거 하면 시정자가 더 줄인다니깐요 네? 아 아 많이 일었네 아 감을 일어났다니 형님 앗살이 뭐 그럴거면 예전에 그래도 보성이랑 이렇게 재밌었으니까 아 그것도 왜 합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이 앗살이 낫지 어 아 아니 그때 뭐 보니까 태경이도 괜찮더만 아 근데 김태경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여자 없으면 안 와요 아 그래도 나 딱 헤어질 때 형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하고 뭐 아 진짜 그러죠? 연락하면 안 나와 여자 있을 때만 나와 여자 있을 때만 김태경은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그때 술먹방 했을 때 끝나고 했잖아요 둘이 이제 연락하네 그 여자 그래? 네 와 아니 뭐 차 타고 이제 이동 방정 없이 이동할 때는 그때까지는 뭐 존나 완전 우결몬드였는데 하하하하하하 왓다 아니 근데 형 근데 스타비젤들이 존나 웃기고 웃기죠 캐릭터가 맞죠? 그치 맞죠 아 음 아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자꾸 아무튼 뭐 누구 뭐 보내 뭐 또 자꾸 아 근데 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이래버리면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좀 그래야지 아 왜요? 어떡하지? 왜요? 아니 네가 쭉 나가봐야 될까 안 돼 택시 타고 진짜 너무 많이 울어 아니 시청자 새끼들은 문제라는 건데 아니 너 욕하더라고 왜요? 말을 그따구나 하냐고 그래서 계속 뭐하고 아니 아니 느낌이 근데 왜냐면 별박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타이밍도 좀 의심스러운 게 아까 자꾸 변호사들 많았고 변호사가 끝나고 위자료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얘도 마음을 먹은 거 같아 그러니까 심각해 위자료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위자료 관련해서 주작이에요? 주작은 왜 주작이야 아니 형이 그렇게 속상하면 오빠랑 살까 그랬더니 울면서 그건 또 싫대 돼지는 싫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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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웃긴게 울면서 울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뭘 보는 줄 알아? 페북 재밌는 세상 새우똥 울면서 세상에서 제일 웃긴 동영상 아 그럼 쇼하는 거네 어 그래? 여자는 또 형이 잘하니까 당연하지 거기서 페북 그거 읽을 정신이 되면 그냥 즐기는 거지 진심 안다가 또 한 거야 근데 진짜 진짜 지금 간대하고 형이 잡았어 빨리 가 울고 있어 아 형님들 여자는 진짜 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저는 절대 여자의 뭐 눈물은 뭐 존나 무기다 그러는데 와 진짜 나는 여자들 우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난 진짜 난 토악질 나와 아 그냥 아싸리 뭐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냥 딱 그냥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은 형이랑 합방한 여캠들 중에서 뭐 우울하다 아니면 형이랑 합방해가지고 여캠 파괴돼가지고 진짜 어 나는 옆에서 많이 진짜 질질 싼다 어 방종합 오빠 이게 뭐해? 철구 와이프만 아니었으면 야 그냥 꺼져 어 바로 꺼지라 그러지 그 방송간에 그 개인이 이렇게 왜왜왜 아 거기서 왜왜 네 왜왜왜 다리입니다 아 왜왜왜 아 쟤는 그냥 저기 있는데요 안 가고 그럼 몰래 온 손님 오면 같이 어 몰래 온 손님 오면 예 아니 근데 아싸리 진짜 이런 말까지 나긴 뭐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 택시 타서 보내는 게 아 아 아 아 그립이야 그립이 그래도 부붕이다 형 아 그래 맞아 불안하세요 알았어요 저게 진짜 울어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아 술 언제 먹습니까 나 치닫습니 아 그래요 나 그 타이밍을 여쭤보려고 일부러 다 술안주고 너무 좀 일찍 갈긴 했는데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몰래 온 손님은 한 몇시쯤 이렇게 오는데 저희 3시까지니까 한시간 반 뒤에 옵니다 아 네가 직접 해 어차피 블랙을 해? 나가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아 아 진짜 제 방송에서 듣기 진짜 힘든 단어거든요 와 저런 새끼들 꼭 있어요 나 싫어하는 새끼들 아 109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래 119 야 너도 근데 채팅에 멘탈이 나가는 게 있구나 아 감일었네 그러니까 이제 내 방송에서 하면 어차피 상관이 없어 여기서 한번 나 싫어하는 새끼 너 억지로 이제 막 방송 부인이 망치려고 나 열받게 하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족구가 보면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 아 그래요? 어 좀 약간 이제 하고 왔던 얘 개인 방송 할 때도 막 이렇게 하면 막 줄줄이 막 강태블랙 시키고 그런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일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딱 이런거 이런 말에 좀 많이 꽂히는 것 같네 형은 뭐 없습니까 혹시 뭐 아 이 얘기는 진짜 나도 지맨이지만 크 신경쓰인다 나도 좀 아니 나도 물론 있지 어? 특정 단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또 하면은 얘네 또 막 이제 하고 하니까 아 너무 드립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깡세님 감사합니다 깡세님 감사합니다 그럼 또 우리 남준이도 어서와라 고맙습니다 아 창현이 형님은 왜 아무튼 아니 상납 그거는 여러분들 그건 아닌 거니까 어 그런건 상관없어요 그건 괜히 애들이 악질적으로 이제 그냥 깔라고 하는 소리고 어 악질적으로? 그럼 괜히 나 막 싫어하고 까는 애들이 괜히 뭐 상납견 상납견 그러고 좀 약간 이제 그래 버리는 거지 없는 얘기니까 응 아니 근데 조금 더 일찍 오라 그러면 안되나 내꺼같은 한 두시 반 정도가 좀 상당할 것 같다 지금 연락해주세요 그치 어 두시 반쯤이 어 형 형 핸드폰 줘봐 내가 지금 두시 반 까지 이겁니까 형님 그니까 니꺼잖아 어 됐습니다 어 그래 지금 보낼게요 몇몇게 오긴 온다 3시에서 두시 반 오케이 두시 반까지 와줄 수 있니 어 보시면 안돼요 형님 어 어 얼굴이 살짝 보였는데 와 살짝 보였는데도 붓냄새가 징도 코끝에 그냥 찡하네 응 어 찡해 그래 좋았어 아 얘 누가 벌써 얘기가 있나 아 아니 근데 사람 왜 이렇게 안보지 중계방에 1300명 아니에요 어 아니 뭐 13000명 늘수도 있지 13000명 아 우와 족구야 대박이다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일단은 뭐 한잔씩 먹고 있을거에요 그러면 식군 걸어야 되니까 네 뭐 저는 큰형님의 거시기를 따르셨습니다 음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좀 급하긴 하네 어 너무 술을 일찍 먹는다 급하긴 한데 아니 오늘 뭐 다른 뭐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건 없고 네 어 아니 그냥 갑작스럽게 맞죠 아 갑작스럽게 아니 철구로 오늘 딱 만나자마자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형님 아 형님 오늘 형님 최지철 한번 가시죠 어 진짜로 너 스케줄 없어 아니 근데 형님 만났는데 지코 형님 전화 해주고 했어요 어 어우 또 족구가 또 진짜로 아 얘가 진짜로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나는 오늘 얘를 동생이지만 약간 정치진 아닙니다 약간 달리 본게 오늘 공방 내내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까 진짜 성사까지 갈뻔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 아 아 됐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7만 8만 이었어요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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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런 그림을 이 새끼는 생각하지 어우 얘가 이런거 그런거 잘하지 근데 진짜 없긴거 당사자들은 다 뒤져요 그거 나오면 우리는 살아 아 방송은 졸라 재밌는데 걔네는 진짜 이거야 이거 아 온사람들이 온사람들은 이제 나 책임 못져 할라 그랬었는데 됐으면 진짜 대박이었어 거부했어요 근데 누가 거부를 해 당선 말하면 안되고 당사자가 거부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당사자들이었고 와 하긴 거기 오늘 한 50명 정도 왔던데 아 안온사람도 있었고 안온사람 중에서도 있었고 야 이 새끼 진짜 방송을 위해서는 와 대단하다 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방송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아 사실 저는 근데 이 둘은 이렇게 술먹방도 하고 최근에 염지철 그것도 너무 재밌게 보고 그래가지고 아 솔직히 오늘 약간 좀 저는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모였으니까 좀 내려놓고 네 편하게 토크하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편하게 술먹는다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네 아 근데 이따가 만약에 뭐 둘이 오고 뭐하고 하면 뭐 앉을 자리는 많아요 가져오면 돼요 아 아 이렇게 하면은 저거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에이 설마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뭐 서윤이설 얘기 나오는데 아 요즘 신임 여캠들도 많고 유페이스들 많은데 왜 오늘 조금 골든벨 보셨으면 그중에서 혹시 아 걔 아니 나 골든벨 못 봐갖고 아니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뭐 신임 여캠 얘는 참 요즘에 볼만 하더라 아니 왜냐면 즉석 섭외도 갈 수 있으니까 어 아니 근데 좀 멀리 사시더라구 어 누군데요 향이 어 아이임 말고 이제 나는 얘기만 해도 올라오네 저 갓비비 어 그분 요즘 그비비니 아 알아? 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아 그냥 여러분들 아이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어 맨정신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어디 사시는데요 갓비비님이 천안사시 천안사시 멀지 그래요 음 갓비비 나 몰랐어 야 근데 진짜 너 오늘 지혜씨 제수씨 그거 많이 눈치 보더라구 얘가 뭐 여캠엠하고 인터뷰할 때는 어 몽살이고 요즘 뭐 좀 뭐 잘못한 거 있어? 네? 뭐 책잡힌 게 있나 싶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뇌정지 와서 그런 건데 아 아 아 나 지내면 못하겠어 공방에서 야 근데 니가 기획한 건데 왜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아무래도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사람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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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 bitcoin 빡 빡 빡 이 이런 것도 난 상상하면 너무 힘들다. 에이 그런 거는 아직 멀었지. 10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지만 모르겠는데. 10년이 못한가 봐. 아 진유다. 아 진유다 맞죠. 잘해. 유재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유다 잘하지. 유페이스들이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내 반응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하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으니까 늘어진다 재미없다 그랬는데 원래는 그게 맞지. 방송으로 하면 재밌는 애만 더 빨아내고 이런 게 맞는데. 아 맞아. 이게 어쨌든 지방에서도 오셨고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가면은. 근데 웃긴 게 다들 한 마디만 하고 간 사람도 많아요 오늘. 아오오오. 맞아. 한 마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시면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치. 근데 또 안 해주기도 미안한 게 이게 출연료도 없어. 출연료도 없고. 1등만 3명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홍보라도 좀 하고 이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어쩔 수 없었지. 잘했어. 존목 인터이라니요? 아니 존목이라니요. 저 오늘 처음 본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아니 아니 왜. 찬이를 왜 모른 척했어. 찬이요? 제가요? 나 찬이 인터뷰 몇 번 했는데 너도 했잖아. 저거 했는데. 그래. 찬이 우리 혈맹원인데. 왜 왜 왜. 찬이 왜. 찬이가 왜. 자꾸 찬이 얘기가 많이 나오네. 찬이 왜. 찬이 인터뷰 했었어요 처음에. 찬이를 왜. 찬이를 너무. 인터뷰 말고. 컨닝 해명. 나 몰랐어요. 찬이가 컨닝을 했어? 아 인터뷰 안 했다고. 그거 그거 아니었나 마지막에. 뭐요. 인터뷰. 시간 관계상 인터뷰 안 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만 남고. 그랬더니 찬이가 그냥 들어갔는데. 자기가 안나왔지 마지막에. 근데 오늘 근데. 나쁘지 않았어. 컨텐츠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근데 BJ들 그렇게 모으기가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요. 놀랬습니다. 그런 뭐 대형 컨텐츠들 뭐 이렇게 있고 하면은. 좋긴 좋지. 아 아 아. 미수에 부르면 안됩니까? 지혜? 너무 거실에 이렇게. 그래 그래. 나는 제수씨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 그래. 몰라. 그래. 아니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나는 제수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근데 그래도 철구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아이 저 괴물이야. 나 같으면 그냥. 집에 가. 방송 방해되고 하니까. 약간 그래 버리는데. 얘는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형 그. 너무 진심. 진정성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어 나는 진짜야. 그래요? 응 나는 진짜야. 근데. 까루 형이 제가 이제 카톡으로 했거든요. 조금 힘든 시기여서 형님 괜찮아서 전화드리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형은 틀렸다고. 너 먼저 네 갈 길 가라고. 거의 의미심장하게 보냈어요. 그래? 자기는 틀렸다고? 형은 이제. 형은 뭐랄까 끝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네. 또 형님하고도 친구잖아요. 나도 맞아. 전화하셨어요? 나 연락한다는데 못했네. 전화하셔야 돼요 형. 응. 왜냐면 고기도 씹어먹은 놈이 안다고. 그렇지. 정말. 정지도 당해본 놈이 안다고 형님. 어 그래 우리 기동이 어서와라. 리기동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펜챗이요? 근데 제가 펜챗을 하면 안 될걸? 어 채팅이 올렸다. 응. 응. 그래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여러분들. 응. 이게 또 게스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은. 응. 또 어느정도 이게 좀 관리가 들어가져야지. 응. 안 그러면은 좀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불편해. 응. 응. 다 같이. 다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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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언제 먹습니까? 술 먹고 싶구나 너. 아니 근데 요즘 따라. 아니 얘는 그냥. 오늘 딱 뭐였냐면. 방송도 방송인데. 형들하고 뭔가 술 먹으면서 편하게 그냥 노가리 까고 싶은 그게 강하더라구요. 아 그치. 그런게 이제 좀 나름만 편하기도 하지. 죄송한데 형 진짜 불편해서 갔는데 모자 다른것 하나 드릴까요? 아니 왜 이 모자가 왜 불편해. 예? 아 너도 그런거 버려야돼. 요즘 나는 진짜 밀덕이야 요즘. 아 밀리티 덕후. 그래서 그냥 요즘 이런게 그냥 좀 좋더라고. 아 그래? 오늘은 좀 나름 이제 사냥꾼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한 번 다른거 한 번 써보시고. 아니면 뭐. 홍예. 그러니까 써보시고 어울리시면 하시고 안 어울리시면 그냥 이거 인정합니다. 오 일리니어. 오 이런거 괜찮긴 하네. 오 이거 저거 괜찮은데? 오 괜찮죠. 오 이거 일리니어. 이것도 있고. 아이 그건 버려. 미구민은 한 번 보자. 아이 버려 버려. 이런거는. 아니 아니 이게 딱 괜찮네. 괜찮으십니까? 아니 형님 괜찮으시면 선물로 하나. 오 진짜? 네 일리니어. 오 좋네. 제꺼는요? 어? 제꺼는요? 뭐? 예. 철구는 템투스 모자 쓰고 다니고. 아니 아니 이제. 망한 지가 언제. 아니 아니 예전에 항상 템투스 모자 좋긴 좋았는데. 아 근데 요즘 좀 철구가 또 술이 또 많이 늘긴 늘었어. 술을 그러면 따라만 놓을까요? 먹지 말고 우선? 소맥이라도 만들어 놓을까요? 어 근데 뭐 잔이 뭐. 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각각이네. 네 그게 좀 못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좀 큰일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라만 놓을게요. 먹지만 않으면 직구금 아니니까. 어우 그래? 술 보이는 건 안 먹기만 하면. 우리는 술만 나와도 그냥 자로거로거로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아니죠 형님. 총이 보인다고 문제가 아니죠. 총기 사고 쏴야지 문제죠. 총들이. 차를 탄다고 문제입니까? 차로 누군가를 상해를 가하거나. 그렇죠. 아니 아프리카는 최군이 기준이야. 맞아. 최군이 기준이야. 뭐 큰일 방송에서야. 막말로 식구금 안 걸고 술 먹어도 돼? 호수교 대표님 아들. 아들이잖아. 아 맞네. 맥주를 왜 흔들어? 식구금 먹고 먹으면 안 됩니까? 빨리 술 한잔 먹고 싶다. 너 먹고 싶어? 아 그래 일단은 너 따라놓고 뭐. 따라오지 해서. 하. 오늘 뭐 좀 약간 좀 술 취해서 좀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지? 네? 어? 어? 어디 갈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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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약간 오늘 표정이 뭔가. 좀 약간 이런 표정은 내가 좀 처음 보는 거 같아. 어? 너 일부러 재수씨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지? 나 쟤랑 같이 가야 돼. 큰 그림 아니야? 이게 맞는 거겠지? 아 모르겠다. 아이고. 아 이게 뭐 하십니까? 아 하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공방 좀 어지럽게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긴장이 되네요. 그치 정신이 이제 조금. 좀. 이러면서. 근데 근데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찾고 하면 되지. 자 그럼 19금 걸겠습니다. 어 걸까요? 어 19금 거기 있네. 어 걸었어요. 잘 됐네. 됐죠? 어 걸었다. 걸렸니? 어떻게 확인하니? 네. 주잖아요. 시청자 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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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배워야겠다. 이거 형님 혼자 이상한 잔인데 혹시? 어 괜찮아. 난 원래 둥근 잔이죠. 제 각진 거. 나는. 네. 내 젓가락은. 네. 형님 주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배고파. 어 그래도 중국 요리 좋네. 네. 음. 어. 잘 먹겠습니다. 야. 네? 아니다. 형님. 어 이거는 누가 꽂아놓은 거야? 제가 이제 비비려고 꽂은 거예요. 아 비비려고. 어이 광춘님. 300개 랍니다. 아이고. 광춘 그래 어서와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형님. 어떻게 건배사 제의 한번 하십니까? 17년에. 아유 그래도 니 여기 스튜디오니까 일단 니가 먼저 한번 좀 살짝 그래도 아 우리가 손님이니까. 제가 합니까? 주인이 먼저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좀 맞긴 하지. 어. 올해는. 어. 일단은. 그래 그래. 딱 잔 들고. 잔 들고. 잔 들고. 우리. 작년에 참 뭐 철구도 힘들었고 뭐 형님도 형님들 힘들었고 저는 저대로 힘들었는데. 우선 우리 막내 최지철 막내가 대상 받은 게 참 의미 있었고. 네. 대상 뭐 세명 다 같이 받은 거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세명 받은 게 왜요.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얘기해 얘기해. 미안해. 자. 작년까지는. 우리가 조금 아둔하고. 좀 경험이 없는 부분에서 좀 지혜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올해는 진짜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건배. 아. 네. 음. 음. 아. 지혜 씨 불러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부르면 안 와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자 이거 먹고 불러올게요. 백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아이고. 아. 여긴 지혜도 술 좋아하잖아. 네. 아. 야 근데 지혜가 여러분도 있어야 나와도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고. 네. 재수 씨. 뭐 그러는 거지. 어. 저기서 왜 옆방에서 개잡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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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와이프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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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게 쩜지 밥 먹bit 되게 많이 예뻐졌네. 안 본 사이에. 안 본 사이에 시술이 좀 많이 났어요. 오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살짝 예전에는 좀 몰랐는데 지금 살짝 만약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다니면 진짜 약간 연예인 느낌이 나 정말로 김세정? 김세정이요? 아니야 김세정이 보단 나 내가 봤을 땐 걔는 좀 약간 밋밋해 아 왜 지혜는 따로 이렇게 술을 먹는 거야? 아니 KGB 좋아하니까 아 아직 애는 애네 원래 좀 약간 어린 여성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혜야 많이 먹어 지혜 만두 좋아하잖아 그치? 전 만두 개를 좋아해서 진짜 만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캠 다 됐네? 그러게 아우 지혜 엄청 올라오네 그래 또 없으면 또 아휴 그럼 갈방승장님 오래끼는 여기서 술판 벌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그 그러면 좀 그것도 그렇지 지금 밥 주소 오셨습니까? 어? 밥? 아우 난 술 먹는다고 해서 밥 안 먹었지 아우 깐쇼새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 고 고 맵지 와 이거 뭐야? 양장피 와 고 완전 뻥 뚫리는데요? 어 이거 맛있어 딱 요거에 그냥 삭힌 홍어 같이 있고 하면은 야무지인데 삭힌 홍어야 원래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확 삭힌 홍어 여기다 딱 넣어갖고 아 형님 홍어 많이 안 먹잖아요 오빵에서 아 진짜로 이거 버무려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 진짜 뼛속까지 잘라도 내 어 그러면 코가 아니라 귀까지 뚫려 아니 나는 아까 드림이 잘하는데 질문하다가 아 철근님 뭐 점프로 게이머 시절에 게임 아이디는 뭐였나 그러니까 스피드 노무현이요 이랬는데 아 나 15년 전에 스피드 노무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셨어? 대통령이셨어요 아 대통령이실 때 지금으로 치면 스피드 박근혜 뭐 이런거지 어 그래 아 일배충 그런건 아니고 네 아 이거 15년 전이면 진짜 깜짝 놀랬어 하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랑 너무 그런쪽으로 몰아가서 그런거도 있고 아 그럼 안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난 자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럼 뭐 정치적 너의 성향은 없어? 나 아예 정치적으로 몰라요 넌 월북해 월북해 아니 그냥 어 약간 자파도 우파도 아니고 아니면 너는 이제 좀 약간 비교보면 뭐 약간 공산다 아니면 좀 약간 공허하다 어? 형님은 다 탈북자 같아요 형님은 여기 보면 뭐라 좀 보세요 아니 그냥 이제 그 니가 정치적인 성향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혹시라도 근데 이제 탈북자라는 표현보다는 세터민 세터민이 뭐예요 세로 털을 잡은 사람들 아 세터민이 그 뜻이었어? 그럼 못돼 어 아니 그냥 나는 아 보니까 비교 중에 탈북자 막 이런 분도 있던데 근데 그거보다는 세터민이 아 세터민 분도 리예전동무라고 아 리예전동무 리예전동무 남조선에서 게임을 그렇게 잘했다고 들어서 고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세포에 앙 김우지를 보고세포에 어 형님 말하시니까 제가 비웃는대요 아 얘가 보기에는 나도 이제 좀 약간 가소롭지 뭐 맨날 아니 너같은 경우에도 딱 안경도 이렇게 썼다가 딱 가름마만 이렇게 5대5 아 김정은 딱 맞아 얘도 그 느낌 나 아 우리 팽팽이게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세워준다고 그래 하 뭔가 좀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 좀 딘숭생숭한거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딘숭생숭 딘숭생숭 그치 그거는 맞아 잘 봤어 그래 맞다니까 요즘 그래도 조금 사리고 있으면서 어 아 그거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딱 뭔가를 이게 뭐냐 4월입니다 4월이 파트너비 제기약 시즌이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물밑작업을 들어가야됩니다 근데 중요한게 재기약을 할건지 안할건지 지금 2월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야되는데 문제는 최근 시즌이 이제 많이 이탈을 하거나 눈치작전이죠 그렇지 그럼 형님은 계약해요 다시 그거는 가봐야 알죠 어 아 그럼요 사람들이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래 예 그리고 문제를 안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최지철 방송인거 알려드릴게요 자 재기약한다고 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이래요 재기약 안할사람들이 떠나가겠네만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반전있죠 기존의 파비중에서 역으로 아프리카TV가 재계약을 오퍼를 안넣으면 자동적으로 파비에서 자동배비 하락이죠 강등 아니 근데 좀 솔직히 막말로 얘도 베비야? 하는 애들이 좀 어? 어 왜 베비인가 싶은 애들이 좀 그런것도 있긴하지 아맞아 그런사람들이 있어 많아 진짜 많아 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베비야? 아 얘도 팝이야 약간 이제 그런게 몇명 있긴하지 그치 아 진짜 지혜같은 애들이 팝이 빨리 돼야돼 어 진짜요 왜요? 어 지혜 잘하잖아 이쁘고 뭐하고 진짜 현모양체 응? 잘한다는게 뭘 잘한다는거죠? 어 그렇죠 철구가 잘되는 데는 지혜 역할이 반이야 아 내조의 여왕이 아 그렇지 반대로 형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되는 데는 미소 형수님이 나는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아 어 지금 방송 보고 있어 전망이라뇨 아니 나는 벌써 한참 기울어져갖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그렇지 맞아 미소 누님이라 아 만날 때부터 잘된게 아 그럼 안 안되나 근데 맞잖아 형님 잘된게 없잖아 아니 아니 내가 잘못하고 그런거긴 한데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술 먹방이니까 만약에 철구니까 100개 고맙습니다 아 만약에 철구가 지금의 재수 시인 지혜 안 만났다면 안 만났으면 솔직히 말하자마 지금까지 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솔직하게 더 잘됐죠 왜냐면 어 아니 맞죠 왜냐면 봐봐 요캠이나 다 압방할 수 있지 막 스킨십 해도 되지 알아도 되지 너 그전에 영정 처먹었어 이 새끼야 나는 철구가 영정 먹을만한걸 내가 말렸다 너 이거 푼 것도 연지났고 이미지 좋아져서 풀린거잖아 야 연지 나와서 내가 이미지로 좋아진게 아니라 내가 연지가 나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좀 바뀌어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어보자 해서 바뀐거잖아 근데 너 안바꼈으면 넌 지금 가테일이랑 똑같이 넌 지금 가테일이랑 같이 있었어 아니 뭐 가테일이야 야 고테일이랑 나랑은 가는길이 달랐어 뭐라는거야 너 고테일이랑 같은 곳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었어 걔는 똥먹는 새끼잖아 나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넌 똥이 아니라 간장 뿌렸겠지 아니 아니 근데 좀 지혜 말도 일리는 있긴 해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어 반대로 지혜한테 물어보면 제수씨는 만약에 지금 남편이 철구랑 안 만났으면 음 남자가 똑같이 살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오빠 만나서 그래도 제 나이에 많이 벌잖아요 아 그럼 수익적으로 네 많이 벌고 못 누리는 건 누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너무 고맙고 네 그 부분은 고맙고 음 그 만약에 못 만났으면 솔직히 남자랑 똑같이 회관리를 다니거나 뭐 알바하거나 이렇게 그치 남동공단 같겠지 하하하하하하 아 왜 좋아 남동공단 그쪽 원래 어디 어디 그 인천 그 남동공 그쪽에 그 지역비아라 이런거 아니죠 어 아니지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런거 그럼 거기 사놈 여꾼들다 이라고 이제 나름 이제 그런건데 어 알았어 음 그러면 결국엔 행복하다는 거네 오빠 만나서 너무 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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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나 좋은데 네 그게 중요한거지 네 형님은 행복하세요 어 야 그러니까 나만 없네 없는게 좋아 아 아 맞아 진짜 없는게 좋아 아 우리 채빈이 방송입니다 아니 나도 며칠전에 뭐 술 많이 먹고 그래서 뭐 군이가 같이 잘 아는 건마라도 있는데 한번 갔다오자 어우 술 좀 술 많이 먹다보니까 깜빡 졸았어 집에 한 3일을 못 들어갔어 진짜 포켓몬만 잡으러 다녔어 그래서 어 그게 참 아 근데 약간 좀 미성론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맞지 맞지 약간 좀 말 좀 한 그렇지만 남자 잡아먹을 상 있잖아요 아 아니 맞잖아 근데 인정 아 맞는 말한거 아니죠 아 기가 좀 세긴 했지 아 기 종나 세보여 진짜 이럴거면은 결혼한 여자 두 명 한 명 더 붙여줘봐 아 그게 아니라 남자 혼자서 남자 혼자서 지금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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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남자가 귀를 펼 수 있는 그런 상이 있고 남자가 위축되는 상이 있는데 아 그거는 철구 말이 맞지 이거 봐봐 지금 귀가 다 죽었어 지금 야 이게 패런이다 길을 펴서 잘되는 사람이 있고 길을 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빠랑 지코 오빠야 응 어 오빠도 한자 떵떵거리다가 망했잖아 응 왜 자꾸 여자 여자야 응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음 하 살짝 불편하네 형님 제가 공사과부터 메시지 오른데 이거 아니죠 아니 요즘 어 형님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재방송 중에 전화 연결은 안 돼요 알았죠 어우 전화 연결을 왜 갑자기 뭐 스피커포 안 돼요 아 절대 안 되지 그런구나 유튜브로 봤거든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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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근데 좀 지혜 말도 맞긴 맞는데 그래 맞아 근데 이게 와 우리 또 우리 투유 누님 감사합니다 열혈되셨어 저 누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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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하 와 와 예 와 와 대해 시뻘 저 둘나 엽 난 대충 알아. 니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난 대충 봤다니까. 대충 어디서 봤는데. 에이 사진은 모르는거야. 사진으로는 지혜도 딱 보면 완전 이영혜지. 아니 진짜로 요즘 사진이 그만큼. 이영혜 맞죠? 아니 근데 이영혜 좀 닮았어. 내가 요즘 드라마 많이 보거든. 청와대계시는 영혜 말하는거 아니죠? 이영혜 되게 싫어하더라. 요즘 국정농장 사천 사태 있잖아요. 특검 이런거 알지? 헌재. 그 얘기 나오면 되게 수립자리 아닌데도. 방송 안하는데도. 이 형은 진짜 애국보수구나. 맞아. 이런거는 불편합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니 형님. 명세형 생클럽에 박명수야? 박명수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저거. 저거 박명수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저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꾸 이제 또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아무튼 우리 투윤우님 이렇게. 투윤우님 이렇게. 잔 비워야지. 또 시원시원하게 먹어야지. 짠. 내일 신문 나온다고? 왜요? 아 나 진짜 안돼요. 만약에 진짜 안됩니다. 저 지금 좀 조용해졌거든요. 뭐 내일 뭐가 나와? 뭐 이런 정치적 발언 뭐 이런거 해서 뭐. 요즘에는 BGA들 기사 진짜 많이 나오더라. 이런거는 왜 나옵니까. 아니 요즘에는 BGA들 기사 페북에 막 엄청 많아. 아니 근데 이렇게 셋이 모인 방송중에 뭐 이런 발언이 나왔다. 만약에 실수해버리면 좀 그럴 법도 하지.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어느정도는 좀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아 근데 약간 이게 노잼 되는데. 5초짜리인데 얘기해도 돼? 어 얘기해 얘기해. 방송에 적으로 이게 심각해지거나 느낀게. 방송을 안키고 개그맨들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를 갔는데. 거기 술자리 사장님이. 나가라고. 아 진짜요? 병역기피자 안받는다고. 어? 심각한거야. 난 그때 심각하다고 느꼈어. 이게 진짜. 최근 괜찮잖아 근데. 물론 댓글로는 괜찮아 어느정도는. 와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래버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더라고. 그렇지. 그러면은 좀. 진짜. 벙벙찌지. 근데 웃긴게 거기서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지. 못해. 예? 이렇게 되고. 아 왜 개그맨들이 나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여러분들 정의사회라뇨. 잠깐만.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가시면. 군대 입장정리 해놨고. 여러분들 팩트로 올려놨고. 지금 드립이시죠? 여러분들 진짜로. 예. 진짜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저 면제자가 아니구요. 면제. 많이 보니까 얘기해도 되지. 면제를 안받았고. 이거 끝나면 재검을 받습니다. 재검. 아. 재검사. 재검. 네. 재검을 받아야되고. 그 재검에 따라서 병역 이행을 해야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게. 무슨 뭐. 면제를 받았다. 무슨 뭐. 무수해서 뭐 하다. 대인기피증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 드립이죠. 고소해. 제가 병무청을 고소해서 위법함이 드러났어요. 병무청이. 재검하면서 해야되는 마땅한 법. 병역법상의 그 검사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노잼이죠. 요거를 안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사람. 뭐 이래서. 그러니까 약간 가타부타. 저는 그래서 한거고. 드립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병무청한테 따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있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좀 뒤집어져갖고. 아니 아니요. 면제를 안받았어요. 아 면제 받은게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이 얘기 해도 돼요. 아. 왜냐면. 노잼 아닌가.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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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 거의 마무리이니까.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어. 여기까지 온 거. 저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말 한마디로 큰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중앙신체검사소 라고 하는데 갔어요. 그거는 병무청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할 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외부기관 같이 정밀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은 당연히 진단소 갖다 내면은 뭐 얼굴도 좀 보고 정밀검사도 좀 하고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집중하니? 아 아니야 궁금해가지고 야 나 브로커 아니야? 궁금할 수 있지? 이 새끼 나 브로커 보듯이 보네? 아 저는 국방의 얼굴은 다 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갑니다. 그러면은 저 뭐 대북공작원 한 번 해요? 아 무슨 소리대로? 아니야 그거. 빨리 하셨으면 궁금해. 알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네. 잠깐만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또 큰일나면 안 되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몰랐고 나중에 그거를 통해서 알았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병무청에서 저한테 그러면 행정소송 하세요. 저희를 상대로.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개인정보법이라고 있어요. 제 어떤 아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 이 변호사가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 그래 그래. 변호사한테 좀 혼나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이게 다 끝나면 진짜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다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많아요.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도 많이 했고. 그런 거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어 예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그럼 너는 신고문 받았어? 저는 5년 전에 받았죠. 아 5년 전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이 끝났어요 형님. 왜 인생이 왜 끝나 인마. 인생 끝났어. 예? 뭐 소리야. 2년동안 방송 못하고. 1년 9개월. 1년 9개월. 예? 1년 9개월. 1년 9개월. 예? 형님이 한번 다시 갔다 와보세요. 예?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어 얘기해 봐.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제 맨날 이제. 막. 저녁에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이제 막.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8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항상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차 타고 가려보면. 와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추구하시는 분은. 아니 그거야 패턴을 바꾸면 되잖아. 난 그런 거 못해. 나 학교 다녔던 그 땡땡이 존나 쳤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가겠다고. 계속 이제 그. 그 지속되는 부질적인 삶. 그런 거 못해. 잘. 근데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 새끼는. 습관적으로 노잼패스 같으면. 지. 만저라 못해 건드래. 야. 야 너도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 사람이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눈 보면서 경청하는 건데. 이거 너무하네. 이거. 똘아봤다 그래. 나도 임마 공개연예 했지. 막 그렇게 안 했어. 아니 근데 철국 아까 내가 웃겼던 게. 왜 발로 왜 차. 아 근데 제가요. 밑에서 왜 발로 차. 네. 탕수육 소스 드시면 돼요. 뭐야. 야동에서 많이 봤는데. 예전에 원래 발밑에서 이렇게. 아 그럼 언제쩍 그거예요. 나 지금도 많이 써먹어. 아니 나는 지금 순간 놀란 게 왜 우리 오빠 까냐. 아니 탕수육 소스.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 발로 아침 드라마 맹키로 아시죠잉? 그치. 그 발 원래 이렇게 많이 치고 이제. 약간 그러는데.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너 사람은. 사람이 미안해. 하다 보면은. 적응돼. 진짜로. 막말로 훈련소 가서 훈련 받는데. 너보다 막 진짜 더 뚱뚱하고. 엄삼용이라고 예를 들어. 그럴래도 막 그냥 빨빨 흘리면서. 정말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아까 보냈던 카토. 2시에 출발했답니다. 아 좋네. 와 이러면은 시간상. 어 진짜 좋네. 2시 반이면 출발. 근데 어떡하죠. 2명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안 잡히는데. 왜 안 잡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얼굴 안 나와도 돼. 아 철구야. 네. 너 미안한데 저기 가봐. 저기 가봐라고. 저 책상 잡아봐봐. 진짜 미안해 철구야. 이쪽으로? 너 이거 무너지면 다 방석 꺼지니까. 진짜 장난치면 안 돼? 어디로 가. 일어나서 가봐. 오 형처럼. 이거 들어서 뒤로 미루게. 어 나 못하겠는데.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건데. 차라리 이걸 뒤로 당기면 안 돼. 야 맞아 이걸 왜 뒤로 당겨. 이걸 뒤로 당기거나. 아 그게 똑같지.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뒤로 당기면 똑같잖아요. 뒤로 뒤에 공간이 있는 건가. 어 그렇지 그건 아니지. 내가 병신이다 진짜. 아 맞네. 그렇지. 아 맞다. 컴퓨터 이런 장비는. 아 맞다. 아 맞다. 이거만 당기면 되네. 그렇지. 여러분 제가 온 이유를 이제. 안다니까요. 아 큰 그림이 있다 이거야. 니가 온 이유가. 뭔 소리야. 그래 그건 또. 뭔 소리인가 모르겠네. 아니 한잔 하시죠. 아 한잔 하자고. 아 한잔 하자고. 아 한잔 하자고. 지아 먹어. 다같이 한잔 하자고. 아 다같이 한잔 하자고. 와 나도 그냥. 솔직히 철구가 아니면 형님이 카톡만 줬어도 가고 싶다. 그냥. 물론 시청자들이 안 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철스튜디오 가서 그냥 나도 같이 좀 끼에서 놀고 싶다 이랬는데. 괜히 가면 또 군대 도배되고 욕만 먹을 거 같아서. 근데 셋이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 옛날에 우리 또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막말로 얘기해서 염지철이니까 그때 그게 그런 거지. 김태경이 아니라 최군이 왔다. 아 그거요. 그러니까 김태경씨가 있었고 김태경씨랑 그 여자 안젤라 누구지. 안젤라. 그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김태경씨를 뺀 거 무시한 게 아니고. 그게 최지철 얘기해서 염지철 얘기 나와서. 그래서 얘기한 거지. 김태경씨 안젤라씨 아윤이랑 한 방송. 그 다음에 그 프로게이머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아윤님은 방송. 다 봤죠. 에이 그래. 다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 아 그런가요. 제가 이거 좀 내려놓자. 지아 처먹지만 말고 말 좀 해. 아니 뭐 말만 하면 닥쳐 노잼 이러는데. 아니 일단 내가 노잼 해줘. 딱 이러다 보면 이제 슬쩍 한마디 한마디씩 건네면서 이제 좀 서서히 텐션이 올라올게요. 아 우리 뭐야. 아이고 빵테. 아이고 빵테 그래 어서와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좋고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하네. 그쵸. 약간 노잼 될 거 같으면. 아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지혜 를 까부수 시작하네. 뭘까봐. 아 아니야. 어? 우리들끼리 의사소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이게. 왕대를. 여러분들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저 지혜한테 지혜를 왜 건드려요. 아 그래. 아 근데 저는. 그래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지혜가 이제 제 게스트 방송 나온 적이 있어요. 제수씨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19금이니까 얘기해도 되나. 네 하세요. 어. 분위기 좀 잡고 할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 성생활이요? 아 성생활이라기보다는 부부관계. 아 부부관계. 이 정도는. 어 있지. 근데 되게 충격적인 발언 하셨거든요. 뭐요. 정말 거의 몇 년간 없었다면 믿으시겠냐. 아 너. 너 지랄하지마. 언 년간인건 모바인데. 오빠 지금. 화면 갈리고. 바지 걷어서 냄새 맡아봐요. 아 냄새를 내가 왜 맡아. 아니 나도 사람이야 진짜. 나도 여자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냄새라. 그러면. 오빠 배꼽 냄새. 아니. 음. 그래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에 다른 행동이 있었다는 거잖아. 냄새를 맡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아니 오빠 집 들어오면 빨개 먹고 다녀요. 이 악마 자꾸 뭐. 지가 김상중이야 뭐야. 뭐 자꾸 지나가려고 그러세요. 설민석인데. 어. 아니 오빠 집 들어오면 그냥. 아니 그럼 내가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그래서 씻었으면. 나 솔직히 냄새 안 나 형님 아시죠. 아니 아 진짜. 오빠.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진짜 화면 가려드릴 테니까요. 손이라도 한 번만 더. 아니 진짜 옷만 벗어도 냄새가 난다니까. 아니 냄새라도 하잖아요 형님들. 아니. 아니. 그래도 그게. 역당이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그게 심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되니까. 이게 좀 오래 지나니까. 약간 이런 상상이 들잖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막. 말해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뭐 어때요. 머리카락 부분에. 막 오줌 묻어있고 막. 아. 그게 막 며칠 동안 밖에 삭혀있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이 들이잖아. 아니 근데 오늘 족구가 좀 진지하네. 아니 어머. 아니 내가 한 두번이냐고.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있어. 이게 존낭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쟤한테 뭐 이렇게 냄새들이 쳤어요. 그럼 이거 여성 미화야. 맞죠. 인정? 뭐야. 너 지났다냐. 그건 맞아. 별을 맞춰. 다 웃어. 그거는 니가 마누라를. 니가. 진짜 니가 사람 새끼. 그거 맞네. 아니 지난번에 방송에다 대고.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여기. 드리쳤잖아. 너. 야. 그건 웃길 바라는 말입니다. 강정 빨리 하지마. 나도 웃길려고 한 거야. 저 방금 한 거 구라고 해. 웃길. 야. 진짜 웃길려고 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예를 들자면은. 아유. 족구. 이 새끼. 아유. 냄새라는 새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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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 년. 해불에 이면은. 아유. 아유. 큰일 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걸 레터 타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쪽에.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아. 너한테 뭐 안 했어 지금. 아유. 아무튼. 아니 그냥. 족구 쪽으로만 가면은 뭐 그냥 괜찮은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지혜 씨도 프로 방송인이네. 사실 방송 켜지기 전에는 우리 오는 시간 동안 택시에 같이 있고 했잖아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오빠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서로 네 방송으로 켤까. 아니면 오빠 방송으로 켜. 막 서로 근데. 와 얘네 진짜 그랬는데 딱 시작되니까 앙 앙 앙 이러는데. 와 이거 진짜 제가 웬. 김나영 씨 아시죠. 막 이런 분들처럼. 야 이 부부보소. 성공적인데요. 아니 철구도 그래요. 아니 근데 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살려면 살겠어. 아니 왜 웃으세요. 누구랑. 아니 그냥.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주어를 정확히. 이소 누나라. 아니면. 아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맨날 이제 아무리 방송관이라도 막 이렇게 서로 막 켜서.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결혼은 하지 마라. 결혼은 헬이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보면 진짜 좋은 종목을 하는 사람들 그 종목을 홍보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남한테 뺏기면 이걸 뺏기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이니까. 남자는 그게 있어요. 공유하기 싫은 거. 정말 재밌는 야동 보고 싶은 야동 공유 안해요. 오빠가 닥치래요. 예? 형님. 불행해서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형님들. 예? 결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그건 맞아. 괜히 돈 있는 사람들이 결혼 늦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광수. 감사합니다. 그거 맞아. 돈 있는 사람들이 요즘 여자분들. 근데 이게 소수의 사람이지. 너무 자기 소수들끼리 말해 놓고를.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포장하지 마.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 야야야. 부부끼리 그만하고. 형님이 그냥 마무리 지시죠. 이거는 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원래 항상 많이 보던. 반복이야. 반복. 마무리 하시죠. 2, 18개 나오면 그만 해야 돼요.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하고 짠 하시죠 형님. 마무리하고 자주 할 건 없고. 그냥. 예. 예. 한 잔에. 왔나보다. 카트 왔다. 왔나봐. 몰래온 손님 왔나봐. 벌써 왔다고요? 일단은 좀 분위기를 이제. 확이해하게 하면서. 이제. 뜻밖의 이제. 미녀 게스트. 보면은 이게 좀. 어우. 괜히 미녀 게스트 왔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거 진짜. 크게 실수하는 거다. 굿나 이뻐요. 아. 오. 그래? 네. 진짜 이뻐요. 봤습니까? 지금 카톡 하고 있어. 나도 한번 합박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 한번도 안 해봤어? 저. 한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하고 싶었죠. 야. 나 이것만 물어보자. 지코 형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대담 안 해줬거든? 지코 형이랑 합방한 적 있어? 없어? 오. 그래? 한번도 없어요. 대박이네. 제대로 옆에 있으네. 음. 잠깐만 카톡 보낼게요. 오늘은 뭔가. 15분 뒤 도착이야. 오. 딱 좋네. 2시 반에. 오케이. 와. 2시 반에 정확히. 왜 자꾸. 좋았어. 저. 아니 왜요? 아니 아니야. 깜짝 놀랐어. 형님들 걱정거리 같은 거 없습니까? 집수 같은 거 마시고 갖고 와도 돼요? 헛갤서. 근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미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거진 뭐 그냥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그냥 나만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하면은. 너가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죽은 인생이다. 좀 약간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역으로 이제 또 생각하면은. 요즘 막 공유나 아니면은 뭐 현빈이나. 네. 막 이런 막 연예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더 심하겠냐. 너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진짜 그러는데. 네. 근데 딱 걔네는 제대로. 아니 진짜로. 공유라고. 왜냐. 걔네만 봐도 행복해요. 아이. 그게 아니라. 걔네는 막말로 너보다 군대 가기 더 싫지. 근데. 딱 군대 갔다 와봐. 뭔가 애들이 연기에 또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더 남자다워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아니 형님. 비즈니는 철들면 망하는 거 같아요. 에이. 그건 아니지. 형님도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망나니처럼 살고. 아니 근데 그래도. 맞잖아요. 그게 망나니도. 내가 이제 좀 방송이니까 또 이렇게 또 보여주려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되고 하는 거지. 좀. 그게 그런 거야. 또 틀린 거야. 송중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야. 그건 달라. 연예인 아프잖아. 근데 아직은 너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좀 어리고 이제 좀 이래서 그런 생각 마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나이 먹고 하면은 생각이 완전 틀려져.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오늘 그 오시는 bj 제가 불렀거든요. 와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누군지 얘기는 안 됐지만 자꾸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하하고 이러시면. 어. 만약에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오시다가 채팅창을 보신다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그쵸. 요캠들이면 그런 거 존나 민감하지. 거진 이제. 진짜 여러분들.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오늘 풍선 벌고 방송하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와주시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거 글자 색 좀 바꾸면 안 돼? 어떻게 해. 아 싫어 싫어. 아니 글자 색. 안 돼 안 돼. 바꾸지 마. 나는 못 봐 형. 나 색 안 돼. 나도 이거 못 봐. 아 그래? 나 이것만 봐. 나 이거 좋아서. 나는. 왜 형 뭘로 하는데? 난 빨간색. 잠깐. 잠깐 보여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건데요. 지코 형 맹키로 한번 해보세요. 형은 뭔데요? 아니 그냥. 너무 건빵이랑 팬클럽이랑 색깔이 같으면은. 좀 약간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보라색 이제 이런 걸로. 딱. 그 팬은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틀린 게. 아 이게. 근데 왜 보라색으로 빨간색이 제일 튀잖아. 너 해봐. 너 철구 맹키로. 철구식은 뭐예요? 나는. 아 난 달랐구나. 나는 이거. 아 팬클럽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게 딱 보이잖아. 아. 그럼 녹이기 해봐. 지금 팬체시니까 녹여봐. 그럼 어떻게 차이나 했나 보자. 차이 많이 나죠. 그치. 아 진짜 나 몰랐어. 팬클럽만 잘 보이잖아. 그치. 아아. 그렇게 가야지. 이게 맞지. 아니 방송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 진짜 한 번도 이거 해본 적 없어. 이 설정을. 왜 몰라. 채팅을 까요? 어 꺼줘 꺼줘. 네. 오오. 자. 이런거 보면 나도 진짜 아알못이야. 근데 거의 다 아프리카들. 팬클럽이랑 건빵 채팅이나 다 색깔 다르게 두는데. 그치. 다르게 구분해야지. 난 맨날 팬첸만 해서 그런가 봐. 음. 풀어야 되는데. 형님. 오늘 계기로. 근데 나 오늘 너무 좋은게 뭐냐면. 솔직히 군대 얘기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도 하지만. 내 방송으로 해봤자 맨날 반복이었는데. 철구라고 형님 앞에서. 덕분에 제가 몇만명 앞에 얘기해서 너무 좋고. 그런 면에서 오늘을 계기로 제가 좀. 진행병이나. 아프리카 10섬비다. 이런거 좀 내려놓는 계기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그럴 수 있을까요. 형님이 조금. 저한테. 넌 이걸 좀 고쳐야 돼. 이런거 알려주시면. 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형님도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군인은 뭐 워낙에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럼. 너만의 방식이 있고. 블랙을 풀어요. 약간 그런거지. 아 근데 그건 좀 있는거 같아요. 블랙이 몇명인지 아세요? 너 못봤잖아. 내 블랙을 언제 봤어? 12천명이요. 니가 어떻게 알아? 아 진짜로? 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블랙많아서 처음 봤어. 니가 어떻게 알아? 네? 니가 어떻게 알아? 12천명인거를? 나 아까 봤잖아요. 아 니가 내 방송 들어가서 봤어? 아 근데 형님 방금 말이 아다라고 어다라인데. 바뀌겠습니다 할거면 블랙푸드에요. 그게 맞는거 같아. 맞잖아요. 근데 다 풀면은 니 팬들만 들어오는거 아니야? 걔네들? 아니 아니죠. 아니 내 방송 애들도. 블랙많이 됐어요? 아 최근 가면은 블랙핑에서 못보는데. 봐봐. 많긴 해 진짜. 아니 톡지는 진짜 많아 형님 블랙 좀 풀어달라고. 아니 근데 진짜. 내 방에도 형님이랑 군대군대 도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형님 치러서 군대군대 하는 사람 없을거에요. 그냥 재미로 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 물타기 당해서? 네. 그치. 그런 애들도 많이 있긴 하지. 네. 형님한테 뭐 악의적인 관중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아플까 할 수 없어요. 다 재미로 그냥. 실제로 만나면 다 그냥 사진 찍자 그러고 장난치니까. 그러니깐요. 오케이 내가 검토 한번 해볼게. 예? 풀겠다가 내가 검토를 해볼게. 아니 그러다가 또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심한 악질이 있어. 아 예. 근데. 근데 한 번은 기회를 줬다가. 아 맞아. 그렇게 또 다시 이제 좀 진짜 심한 애들은 또 다시 넣어야 되고. 아니 너는 블랙 몇 명인데? 나는 500명. 그것도 존나 많은거에요. 진짜 악질. 나는 일주일 블랙하고 일주일 뒤에 풀어. 형님은요? 나도 원래 형. 나도 지금 한 4,500명? 어 다 이쁘어. 그니까 형님이랑 약간 까루 형님이랑 라이벌인거 같아요. 까루 형님 몇천명이거든요. 8천명? 음. 나야 그렇다 치고 까루 형은 왜 이렇게 많지? 까루도 많아. 진짜 많아요. 까루 형님. 걔는 막 원정블랙 때려버리잖아. 원정블랙이요? 음. 원정블랙이 뭐야? 원정블랙으로 어떻게. 원정블랙으로 뭐 다른 방송 게시판이나 다른 방송 게스트로 나갔는데 막 이렇게. 아 그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다른 방송 보고 있다가 철구 퇴물 새끼. 보이면 이 새끼. 아니 너는 딴거보다 가밀었다. 퇴물 이런거 진짜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 보고 철구 요새 재미 없어졌다. 아 시바 너 X댓다면서 바로 오늘 방송 보지마. 바로 그렇게 돼. 형도 그런 적 없어요? 다 그래 비제이들. 원정블랙 하시고 있어걸? 아니 원정블랙은 하나 안 해봤는데. 난 진짜 원정블랙은 안 해봤어 진짜로. 근데 우리 제수씨는 음료수 가지러 간다고 하더니. 어? 어이고 양바로 못 되네. 왜 왜 왜 이렇게 느꼈어요? 눈치로 자꾸 빠지라고 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진짜 제수씨가 빠질 바에 제가 빠지는게 나아요. 꿀잼으로만 보면. 그래가지고 눈치껏 3명이서 잠깐 보여주고 나가고 작업하는 거. 아냐. 진짜 지금부터 제가 빠질게요. 지혜씨한테 빠지라고 할 바에는. 너 빠져. 아 지난번에. 아 진짜 화장실에 올라갔다 와. 아 화장실에 올라갔다 와. 지하 니가 이쪽으로 앉아. 아니 근데 진짜 이 돌고린이 존나 오랜만에 본다. 그 예전에 형님 그거 아시죠? 그 형님 예전에 강남에서 그때 형님이 한번 홍보뇨 내준다고 불렀다. 언제? 아 그래. 더이상 못해먹겠다고. 그때는 좀 그래. 언제요? 예전에 강남에서 한번. 예전에 최지철 한번 했을때. 그때 맞지? 예 강남에 있었을때. 이수환이랑 있었을때? 아 최지철이 아니라 말구 형님. 아니 아니 그때가 그때야. 우리 스키장 가기 전날. 우리집에서 자고 같이 갔었잖아. 스키장 전연제였대요. 그때 둘이서 방송했잖아. 지코 형님이 한번 혼 좀 내준다고. 아니 근데 스키장 이제 좀. 지금 요즘 제 평가를 받는게. 지금 다시 보면 애들이. 와 재밌다. 레전드다. 아 진짜 그래 하긴 해. 누나가 아무도 안거네. 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뭔소리세요. 아 그날. 스키장은 역대급 존망방송이었어. 네 아니야 그래도. 나도 이제 좀 주범이긴 하지만. 다 이제 못했어. 근데 지코 형님이 그때 너무 살려고 열심히 했었고. 다 각자 못했어요. 근데 방송치러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때. 원래 그런게 힘들어. 아니 근데 헬파티만큼 재밌는건. 재밌었어. 어 그래 맞아. 지혜가 잘하네. 근데 약간 헬파티 주범이 얘가 있어서. 약간 좀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지금 뭐지. 그날 솔직히. 봉진오빠 봉광이 소리 들어가지고. 차 안에서. 어 말 잘하고. 그때까지 민심 좋았었는데. 마지막 날. 술먹방 할때 그분이. 중요한거 알려줄거에요. 그분 오실때. 섭외했을때. 술 못먹는다고 원래 말했거든요. 근데 섭외했을때. 아예 막상 닥치면 먹겠지 이랬어. 그러고 부른거야. 근데 안먹으니까. 내 탓한거에요 오빠. 아까 내가 말하다 미안한데. 나 우리집 변기에 담배꽁 좀 버리면 안돼. 그거 막혀. 어 누구야. 아까 지코 오빠. 아씨. 아니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까 오빠가 괜히 식사라고. 나한테 옆에 가가지고. 쇼파에서 앉으면 안되냐. 이랬잖아. 아니 아니 나는 그냥. 너 편하게 앉으라 그런거지. 내가 눈치껏 쇼파에 앉아줬는데. 아니야 그냥. 화장실에다가. 아 그거 하면 안돼. 막혀서 미안. 아 이건 떽떽이 아니지. 뭐하세요. 아이디 미리. 그 올 손님. 아아. 아 지코 형 보네. 오면 가까이. 딱 오면. 노잼이다. 그래. 아니 나 누군지 괜히 좋았나. 지금 아까 채팅차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몽골이 어서와. 아 아 여기서는 괜찮은데.. 아 아 정말 재미있겠다. 아 의미다 라. 아 아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철투도 팬관이 감사드립니다. 아 벌써 또 도착했어? 아니야 이제 미리 세팅해놓을게요. 아... 의자를... 뒤에도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것만 탱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캠이 아니라 남자일 수도 있어요, 오빠. 에이... 그러면 진짜 크게 실수하는 거지. 그건 아니겠지. 여자만 있어야 방송하세요?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있고... 이런데... 확실히...